3층에서 뛰어내리는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얘기해줘야 나는 멤버들을 위해서 뭐뭐까지 할 수 있다 말씀해주세요 괜찮네 그치? 낭만적이야 3층에서 뛰어내리는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얘기해줘야 선빈이 지방에 많아서 마이스크림 음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래야? 근데 포인트가 있네 고래선? 고래선 고래야 난 고래선 보여줘봐 보여줘봐 우리겐 좋아? 귀여워 이거 귀여워 얹었을 때 뭔가 말 수밖에 한데 못 먹어 내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몇번째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수박 하려고 수박 그럴 수밖에 없어 만두는 인마 그럴 만두 하지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나 오늘 섹시한 걸 봤어 나 오늘 섹시한 걸 봤어 전 뒤에서 한번 볼게요 내 백 짤 제 섹시 포인트 딱 여기까지만 보여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 말랑이야 거기에 넌 또 쇼핑이야? 난 말랑이라고 해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펜즈에 올렸어요 진짜 저번 거 다 확인했어 강아지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귀엽습니다 아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아 이제 우리 스테이드를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황현진의 새로운 자아를 찾았어요 한도 초과야 한도 초과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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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사진 찍어줬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오 생명의 섹시 포인트 여기 혹시 생세용 하고 있어 부스터 계속 써 하하 우와 안되겠다 나 이 감정 그대로 카트 한번 들어갑니다 할까 나 한번 해볼까 자 아 현진 짱 들어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3초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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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부스터 모았어야지 그 코너에서 형이랑 하면 진짜 카트하고 싶은데 목표가 싹 사라요 형 덕분에 내가 게임에 중요하게 안 되는 것 같아 형 항상 고마워요 내가 다른 줄 모르겠지 달라졌어 한지성 검거라는데 내 손을 알아보다니 감동이에요 안정난 맥스 미 샤이 원래 너한테 막 화난 척 해야 돼요 와 갑자기 터널 앞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풀명창 올릴게요 와 와 와 손각볼을 올려야 된다 와 와 왜 이렇게 와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재밌게 해서 어떡해요 야 오랜만에 세이브 하면서 회개했어요 살아야겠어요 조화된다 우리 검렉한 세상에서 나는 곤란한 세상에서 나는 곤란한 세상에서 나는 곤란한 세상에서 나는 곤란한 세상에서 나는Guys 진짜 Blazato 빠져라 헐 이에요 엔비 뭐 생각했더라 뭐 생각하는지 잘 나왔지 않나 뭐요 믿으시나요 이 기분이 나 제가 생각하는지 응 제 파트 진짜 좋아 예 feeling 개요 역시 지우스 지우스 맞습니다. 이거야. 내가 사달라 했는데 안 사줘서 내가 샀어. 보고 있어? 나고 있어. 해볼게요. 네 일단 여러분 3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아 저 한 번 더 수고하셨습니다. 아 이거 벨트 들고 있어. 아 이거 괜찮았네. 이게 벨트 안 들고 한 번. 봐요. 안녕하세요. iones 아쉬웠습니다. 아 웬만평가했지. 음, 그때 너와 함께 처음 Stories. 착오하게 세워줄 로맨틱한 일곱 남자 갓세븐을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. 으아~! отsem 네! 정말 반갑습니다 consultingí 화이팅포 آپ 자 그럼 이게кр.. 더블 타이틀 곡인 만큼 기대도 2배. 멋짐도 2배로 듣길 수 있는 가 Senate의 로맨틱 부 Dopot UW ите figu 모두ева 한 점이 궁금하시겠습니까? 안녕